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들한들 가을바람 따라 꽃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곳에 오면 누구나 꽃이 됩니다 청명해진 가을하늘 아래 알록달록 울긋불긋 지금 철원은 가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철원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고석정 태구의 신비를 간직한 비경에 이어 새로운 볼거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데요 한눈에 다 담기에도 모자랄 만큼 드넓은 철원 고석정 꽃밭입니다 축구장이 무려 33개나 들어갈 만큼 넓은 곳이 꽃으로 가득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화려해진다는데요 이렇게 넓은 곳이 처음부터 꽃밭은 아니었겠죠 어떻게 꽃밭이 됐을까요? 2015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가 포군 훈련장이었어요 탱크가 기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군 작전 훈련용으로 쓰던 군용 부지였죠 그 이후로 군부대랑 이제 우리 철원군이랑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이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이 부지를 철원군이 사용하면서 이제 그 꽃밭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봄과 가을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맨드라미, 천일홍, 백일홍, 코스모스 등 무려 18종류의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꽃들은 저희 철원군 화해농가가 한 12개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화해농가랑 협업해서 그 계절에 맞는 꽃을 저희가 화해농가에다 주문을 해서 이제 저희 철원군에 납품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되죠 꽃밭 사이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꽃이 되는 기분인데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가려줄 알록달록한 우산 입구에서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여심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인기 아이템 이렇게 꽃이 많은데 또 꽃이 되려는 걸까요? 화관을 머리에 두르고 화사한 가을심부로 변신합니다 아름답게 핀 꽃들 속에 몸을 숨기고 꽃이 되어보는 사람들 만기한 꽃들 속에서 잊지 못할 인생 사진을 남겨봅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도 추억을 남기기에 그만이네요 너무 아름답게 좋아요 이렇게 멋진 꽃밭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연차 내고 왔는데 날씨도 좋고 언니랑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니까 철원 고속점 꽃밭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드넓은 고속점 꽃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깡통열차인데요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자자 깡통열차 출발합니다 트랙터 뒤에 매달려서 고속점 곳곳을 누비는데요 핸들도 있어 직접 운전하는 기분도 낼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나이를 있게 해주는 깡통열차 곧밭 사이사이로 동심을 싣고 달려갑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걸어서 다니시려면 힘드시잖아 이거를 타고 이렇게 한반도 들어오시면 아주 구경 잘하셨다고 그런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해요 꽃밭 속에서 뛰어노는 꼬마 친구들 꽃처럼 마냥 행복합니다 다들 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 꽃을 열심히 가꾸는 분도 계십니다 철원 화훼농가 연합회에서 마련한 꽃 판매장 직거래할 수 있다는 거 철원에 농가가 있다는 걸 알리는 점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어머 이렇게 싼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네요 철원에 화훼농가가 있네요 우선은 알릴 수 있다는 거에서는 성공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컵과 액자에도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철원의 이미지가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네요 보시면 컵들이 다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철원에 있는 장우혁 작가님이랑 분하고 콜라보를 한 거고요 작가님께서 그림을 다 그려서 주신 거예요 사진만 넣기는 좀 애매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그림이 소진 너무 없고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저희 예산 이것밖에 없는데 혹시 부탁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셔서 기부죠 기부 아름다운 꽃으로 마음의 힐링을 얻었다면 이제는 양손이 두둑해질 차례 한탄강 맑은 물과 기름진 철원 평야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고 저희 철원 사과는 산속 깊은 곳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벌레가 없고 무공예로서 아주 신선한 맛과 당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150m 지하 안반수를 먹고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달고 당도가 무척 높습니다 제주도 우리 언니 칠순 겸사겸살로 여기 친구 언니들 이렇게 모임을 놀이였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좋네요 경치 좋고 공기름 할 것 같고 정말 좋아요 제주도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일주일 됐는데 가기 싫네요 지금 집에 가기 싫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선선해진 바람이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함께 낭만과 추억을 선물하는 철원 고석정 꽃반 여행 짧아서 아쉬운 이 계절 수만 그루의 꽃들이 손짓하는 철원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면 어떨까요? 춤 챌린지부터 예능 방송의 클립 영상까지 짧은 길이의 동영상 쇼폼 콘텐츠가 인기인 요즘인데요 수많은 쇼폼 동영상 중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발견 유연한 몸짓으로 선보이는 강렬한 춤선 저도 좋아요 하나 꾹 그런데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330만 영상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궁금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폼 댄스 제작 중인 양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쇼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양서영씨입니다 양서영씨는 순천의 유명 관광지부터 남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까지 순천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쇼폼을 제작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자칭 타칭 순천 홍보대사 쇼폼을 혼자 찍을 때도 있지만 SNS에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골반도 한번 드릴게요 왼쪽 이거는 되는데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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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이쪽이 아까 왼쪽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요즘에 올라오는 동성 보면 댄스가 다 막 이렇게 하나하나 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버려 사실은 앉아서 업 앉아서 업 앉아서 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좀 동작을 더 크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쿵 쿵 쿵 쿵 호 호 오늘 처음 만난 애들도 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춤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가까워지는 사람들인데요 춤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런 댄스 영상 제작하는 걸 그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티칭을 해줘서 이렇게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보자 제가 한번 이리 와보쇼 해봤습니다 인기 많은 쇼폼 제작의 비결 한번 알아볼까요? 단 몇 번의 연습으로 칼동작을 선보이는 사람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가 하나같이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넘치는 열정과 흥으로 재밌는 쇼폼 영상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영상 확인 작업 함께 만든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엄마, 애기 엄마, 와이프 이러다가 뭔가 저를 찾아가는 느낌? 너무 활력이 붙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멀리서만 보다가 오늘 직접 참여해서 하니까 서영이가 10년 가까이 봤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항상 더 행복해 보이고 맨날 아이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또 쇼폼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10초 안에 이 모습을 보여줘서 서영이가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즐거웠던 만남을 뒤로 하고 양서영 씨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서영 씨는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을 돌보랴 집안일을 하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활력소가 되어준 게 바로 이 춤과 쇼폼 제작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카페 알바를 다녀오고요 아이들이 또 하원하고 오면 애들 간식 챙겨주고 또 다음 또 차기작으로는 또 어떤 작품을 찍어볼지 혼자 연구를 합니다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러리 액션 서영 씨를 똑 닮은 두 딸은 흥도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정말 귀엽죠 그녀가 이렇게 쇼폼에 진심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결혼 생활하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얌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붐이 나면서 더 제가 흥분하면서 더 재밌는 댄스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 가정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이걸 해치지 아니하고 이 사이에서 제가 가족과의 행보 저의 어떤 SNS 활동의 행보 또 이런 여러 팬분들을 만나면서 얻는 에너지 그게 지금 굉장히 풍만하고 풍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날로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멈추지 않고 싶고 늘 건강을 유지하면서 파이팅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에이 엄마 아 소주하고 30도짜리 소주하고 물엿 두댕이하고 알겠습니다 늦은 오후 그녀가 전화를 받고 향하는 곳은 순천 나간에 위치한 서영 씨의 시댁입니다 가까이에 살다 보니 자주 찾게 된다는데요 엄마 가져왔어 물렀 싸웠다고 물렀 물렀 필요하고 또 못 필요해 벗어발로 서영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어머니인데요 뭐라도 하나 자식들을 더 챙겨주고 싶은 건 어느 어머니나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밭에서 수확한 호박이며 서영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어머니 표 물김치까지 어머니 댁에 오면 두 손 가볍게 가는 일이 없습니다 심부름 올 때마다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그냥 앞뒤 옆 다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나면 눈에 좀 정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배경을 또 해가지고 제가 쇼펌을 또 댄스 영상을 이렇게 짤막하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먼저겠죠 갑작스러운 비 소식으로 분주한 어머니를 도와드린 후 서영 씨가 꺼내든 건 스마트폰입니다 아니 세상 어려운 게 시댁이라는데 서영 씨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김없이 끼를 발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익숙한 듯 며느리가 앞에서 춤을 추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어머니 며느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 생각을 들어 어머니 썩어 빠지게 저런 것만 하고 다니네 글쎄 바빠 죽겠는데 속을 모르고 말은 그렇게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즐거워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 없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서영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입니다 서영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데요 오늘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과 반응을 확인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어떤 흥 많은 분들이 참고 산다고 하시면 저한테 다가오셔서 같이 영상을 재밌게 찍어 본다거나 또 다른 지역에 또 멋있는 장소가 있다면 또 같이 저랑 마음이 맞는 분들과 영상을 댄스 영상을 찍고 또 그 장소에서 노래 버스킹도 함께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나를 표현할 수 있고 힘들거나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길 바라며 멋진 영상도 기대할게요 기분 좋게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맞이 수확이 한창인 듯한 이곳 그런데 어째 평범한 농작물은 아는 듯 보이고 지금이다 이곳은 새우인가 과제인가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요녀석 여기 쫄깃하고 맛있어요 5점 중이면 100점이요 管을 올립니다 대구 근교의 조용한 마을 농협이 주로 이루는 이곳에서 특별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불이 났게 달려온 제작진. 물체를 이래저래 휘저어잡은 오늘의 주인공. 아니, 이 새우는 무슨 새우예요? 이 새우는 아얄떼 지방에서 서식하는 로젠베르기, 큰 진검 이 새우라고 하는 민물 새우입니다. 벼와 함께 기르고 같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농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 몸, 큰 진검이 새우. 올 말경에 저희 협회에서 이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때 사이즈는 한 1cm 정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크는데 시간은 4개월입니다. 소금구이 정도는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우는 크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단점이라고 하면 열대 새우니까 항상 따뜻해야 하나 하는 그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크게 키울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큰 진검이 새우는 환경에 따라 40cm 이상의 크기로 자라는 세계 최대의 민물 새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쓰이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노지에서 성장시킨 큰 진검이 새우를 수확한 후 실내 양식장으로 옮겨 주로 생태체험 학습에 활용한다네요. 이거 동남아나 해외여행 가야 이 새우 낚시도 할 수 있고 먹어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 큰 사이즈의 새우를 먹고 우리 고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걸 제가 보고 또 재방문율이 높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우를 놀보다 말고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분. 우려는 낚시 채비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일하시다 마시고 낚시하러 가시게요. 저희가 새우나 송호도 양식하지만 오늘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체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 바쁘기는 대표님도 마찬가지. 마이크 테스트? 잠시 후 멀리서 질째 오는 손님들. 인근 초등학교의 귀여운 어린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새우 여러분들이 어디서 크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새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로 새우를 잡는 것도 한번 체험할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이라서 천식장이 여기가 1양식장이고. 저 건너편에 보면 2양식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새우가 몇 마리 더 가겠어요? 100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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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마리. 한 호지에 4천마리가 크고 있답니다. 새우는 이 진흙에서 자라요. 진흙에는 벌레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벌레들을 새우가 엄청나게 먹고 빨리 자랍니다.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실내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수소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새우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지금 뭘 들어받을 수 있어. 어디 어디. 호랑 아니야? 호랑?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커요. 새우가 찢기 있는지 몰랐어요. 새우가 이렇게 등을 잡으면 안전합니다. 이제 엄청 얘가 성질이 강하고 아주 용감해요. 이 새우가. 그걸 하면서 먹어요? 야채. 야채는 조금밖에 안 먹고 고기를 좋아해요. 이거라면 돼지고기 주면 돼요. 그럼요.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주면 잘 먹어요. 생으로도요. 생으로 주면 좋고 익혀줘도 돼요. 만져볼래요. 만져볼래요. 오케이. 만져볼래요. 뒤에 잡아보세요. 네, 자. 어우.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딱딱. 딱딱해요? 네. 잡아보세요. 이거 물갈기인가? 딱딱해요. 딱딱하죠? 겁나 귀여워요. 겁나 귀여워요. 겁나 귀여워요. 관찰은 잊지 말고 본격적이 손맛을 느껴볼 시간. 첫 번째 어종은 바로 송어. 아, 놓쳤다. 봐, 늦어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느낌이 어때서요? 힘이 세가지고 이거 할 때 조금 무거웠어요. 무거웠지? 송어가 너무 크잖아. 어, 민수. 어,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슬슬 잦아지는 입질에 아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루티를 다 놓쳐. 집중력 떨어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산살 두 번째 어종은? 우리가 할 거는 훌치기 낚시로. 이 훌치기는 바늘을 바닥에 넣고 이렇게 바늘을 움직이면서 새우가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건조 올리면 새우를 공중에서 떼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새우가 알아서 떨어져요. 물고기 낚시보다 훨씬 쉬운 큰 징범이 새우 낚시. 아이들도 신나 보이죠? 배우 잡았어요. 안 잡혀서 막 그랬는데 큰 거 한 번에 잡으니까 답답한 게 다 풀리네. 귀여워, 귀여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나와서 체험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또 이렇게 배운 지식들이 아이들의 경험으로 연결되니까 교육적 효과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버터 넣어서 소금구이 할 거고요. 그리고 송어 진흙구이 할 거고 새우 피자 만들 거예요. 먼저 송어는 알루미늄 포일에 잘 감싸서. 진흙을 치닭 치닭 발라주면 준비를. 다음으로 아이들 앞에 세팅된 것은 피자 토핑. 그리고 여기는 블루베리라고. 네, 올리브야. 블루베리처럼 생겼다고. 자고로 피자 만들기 시작은 잘 숙성된 피자 토우로부터. 여섯. 미안해. 무산이 같은 손으로 힘껏 대우를 밀어주시고. 삐뚤빼뚤 펼쳐진 토우미로 소스를 척척. 그리고 치즈와 토핑을 솔솔솔.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대미를 장식하는 피자 위에 큰 징거미 새우. 마지막으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과 함께 뜨거운 물속으로 입장하는 음식들. 우와. 군침 돌죠. 노릇노릇 자리된 피자와. 먹음직스럽게 몸을 불킨 큰 징거미 새우 소금구이. 송어 진흙구이까지 완성. 음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 5점쯤은 100점이요. 오늘은 큰 징거미 새우를 잡아보고 엄청 재밌었어요. 원래 큰 징거미 새우라는 그런 새우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런 새우도 알게 되고 먹어보기도 해서 좋았고 재밌었어요. 새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떠오르는 다크호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기는 민물새우왕 큰 징거미 새우.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평생 몸 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한적한 산골로 들어와 인생 2막을 시작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36년간 코레일에서 근무하다가 직업의 특성상 시간에 계속 쫓기고 밤낮으로 출근 퇴근해야 되니까. 정년을 마치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상목입니다. 오래전부터 산을 좋아했던 그는 4년 전 임업 후계자가 됐는데요. 임업에 대한 관심은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있었고요. 등산도 좋아하고 약초 공부도 좀 보석관에서 책도 좀 빌려보고 임업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계속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산이 좋으니까. 산을 계속 다니고 등산하고 이러다 보니. 즐기다 보니 임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걱정과 달리 금세 적응했죠. 처음에 올 때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주위 분들하고 화합 이게 좀 걱정이 됐는데. 여기 몇 집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모이면 누구 빼고 모이지도 못해요. 좁은 마을에서 소문 다 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화합이 되는 거고. 마을 분들이 잘 반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산으로 출근해 다양한 임산물을 가꾸는 게 그의 일입니다. 약초도 조금씩 하고요. 그다음에 유실수는 기존에 있던 걸 제가 관리하고. 저기 앞에 산도 조그만한 거 구입해가지고. 산양삼 좀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일구는 중입니다. 돌배에 관심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뭐 돌배 종자충 온 거 있으면 씨도 구하고. 접수도 채취해가지고 접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곳에서 키워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저기 두릅종이고요. 그다음에 체리. 체리가 이제 조금 나오고. 체리 끝나면은 블루베리. 조금 조금씩 있으니까. 블루베리 끝나면은 아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지금 거의 끝났는데. 끝나면은 가을까지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해하고 돌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입은 뭐 별로 없죠. 아직은 준비 단계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투자했다가. 그냥 조금. 시행차고 있구나. 그걸로 만족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다 보니. 새로운 목표도 생겼는데요. 여기서 계속 재배되던. 그. 무시터 마늘이라고. 마늘이 반톨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기 토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작거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몇 년째. 그. 종자 심을 때. 선발하고 선발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굵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좀 잘 해가지고. 되면 우리 마을에서 이걸. 일단 삼척시 내에서 그래도. 종자용으로 한번 보급해 보고 싶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쏟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때론 일이 고되기도 하지만. 자연의 품으로 들어온 후. 행복과 여유를 찾았다는 주인공. 하루 종일 밭에 왔다 갔다 하고. 산에 다니고 이러면. 일단. 잠이 잘 오고요. 푹 잡니다. 푹 자면 또. 새벽에 새소리에 일어나게 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자고 싶은데도. 이제 내가 출근 시간이 있으면. 새벽 3시라도. 그. 탁상 시계를. 두 개나 맞춰놓고 자다가도. 못 일어나가지고. 막. 전화 받고 나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뭐. 내가 자고 싶은데로 자도. 새가 깨워지고. 풀벌레가 깨워지고 이러니까. 그게 아주 제일 좋습니다. 경치도 좋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맑게 빛나고 있는. 있다고 하나 할까. 안개가 자욱하게 올라올 때. 너무 멋있었어요. 청정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풍부한 산림 자원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삶. 임업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 즐기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뭐 저기 퇴직 후에 수익을 바라고 한다면 아마. 쫓아가다 보면 골병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즐겨야지. 임업을 하든. 무슨 업을 하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임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거는. 뭐 진짜 그거 좋은 거니까요. 그가 임업인이 됐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애들은 이런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걔들은 뭐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있는 거고. 제 처하고 이제 둘이서 아유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애들 의견하고는 뭐 무관하게 그냥 한 겁니다. 본인이 워낙 좋아하는 산이라서. 그걸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인처럼 맨 처음에는 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뭐. 늘 뭐 이 밭에도 와가지고 같이 일 또 하고 하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기 전에도 이제. 뭐 텃밭 가꾸고 이럴 때는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했죠. 항상 같이 뭐 이렇게. 뭐 얘기 동무도 되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오게 됐죠. 특별히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 전반기를 지나. 자연에서 행복을 잃고 가는. 부부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여보. 여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거 다 하면서. 단지 건강을 위해서. 소유 조금만 줄여주고.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코레일에서 근무할 때도. 불평 불만 없이. 항상 그 내조를 잘해주고. 또 퇴직 후에도. 원래 이런 쪽이 취미가 아닌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와준. 제 아내 최숙희 씨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하하. 많아. 자막은 안팎이다. 아주 악농이다. 가움을 느끼고. 또 다른Ps이. 우리 이웃 간의. 나는 더. 바쁘다. 나눔이라는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고. 우리 이웃 간의. 정 아닐까요? 아. 복주만이다. 어떤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 그렇군요. 또 이런 선한 영향력.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요즘.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와는 반대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우리의 나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 수학의 계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가는 분들. 이분들의 세상과의 긍정적인 소통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이나 아니면 맑고 쨍쨍한 날이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오늘 제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 힘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와도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보시죠. 여러분들의 사랑도 보내주세요. 맞아요. 이웃과 나란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분들. 청소한 가을을 맡고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또 아주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신 것 같은 기운이 벌써부터 불신 납니다. 포장해서부터 느껴져요. 과연 이 모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행가래 강원이라고 해서 원주시 혁신도시 내에 12개 공공기관과 원주시가 함께하는 공동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름이 행가래요? 행복 가득 가치 충만 미래 발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가래에서 나오신 분들이 오늘 또 주변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번 프로젝트도 제가 듣기로는 특이한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4.201 하늘 반찬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지는 하늘처럼 또 상처를 추는 반찬꽃처럼 저희 4.201 특화된 건강보험의 브랜드입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군요. 저도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이 분위기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러 갈게요. 오늘 어르신들의 겨울 이불을 세탁하기로 했는데요. 두꺼운 이불 빨래는 누구든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연합의 힘을 보여주는 날이죠. 자 그럼 빨리빨리 하시죠. 그럼 지금 저희가 빨래를 돌리는데 지금 또 한 장 어르신이 기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수고해보는 거 어떤지 아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아 무조건 달려가야죠. 이웃의 월동 준비를 돕는 의미 있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수거도 함께, 배달도 함께 그리고 빨래는 대용량 세탁기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봉사활동 나오신 분들이 기관에서 나오신 젊은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또 누님은 살짝 그래도 그분들과는 한 두 살 정도 좀 더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른 어르신들이 도로 나오신 거예요? 좀 힘들기 귀찮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죠. 당연히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딱 나왔을 때 1등으로 접수를 했어요. 1등으로? 그럼요. 내가 조금 건강할 때 어르신들 도울 일 있으면 돕는 게 좋잖아요. 또 그런 게 나중에 돌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뭘 바라고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너무 바랐군요. 단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복한 일 봉사, 세탁차와 함께 이웃을 찾아와 온정을 전하고 전해진 마음들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두는 희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희망이 모여서 세상에 온기가 퍼지겠죠.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를 이전하면서 원주시와 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공공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특정 기업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이겠죠. 자, 복지관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나란히 서서 차곡차곡 준비한 음식을 담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정성으로 준비한 만찬입니다. 이웃과의 정을 나눌 때 밥을 나눠 먹는 것만큼 따뜻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맛있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네, 맞아요. 직접 딸일을 배식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지금 오늘 몇 인분이나 배식하셨어요? 저희 일단은 한 100인분 이상은 나간 것 같아요. 송편이랑 갈비랑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기관에서 모든 분들이 다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특별히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면접 때를 떠올려요. 면접 2탄. 일단은 공공기관의 기본 목적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 1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공원도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정들과 함께함으로써 저희가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저희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성공! 네. 자, 수술 시작하지? 맛깔나게 준비한 음식 퍽 끓여낸 진국을 함께 푸짐하게 담고 매일 밥상을 마주하는 가족처럼 이웃과 밥을 나누는 마음이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사회공원 활동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게 모두들의 마음일 텐데 혹시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일단 우리 공공기관들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 옆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원주, 강원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공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 마련된 행사가 지난 9월에 펼쳐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외로운 이웃을 찾아 추석맞이 큰 잔치에 수많은 이웃을 기쁘게 초대했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멋진 공연을 선보인 가수들 그리고 함께 호흡한 초대 손님들까지 큰 잔치에 큰 목소리로 즐긴 우리 모두는 바로 함께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열리게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외롭게 보낼 수 있는 원주 지역의 치약계층 또 실향민 어르신 1천분을 모시고 국악 등 문화공연과 함께 원주 특산품인 토토미를 구매해서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출난 재주는 없지만 노동전문 리포터거든요. 우리 리포터님께서 재노리부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게 전할 작은 선물을 만들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밀어주고 끌어주는 기부와 나눔의 힘 우리를 이 세상을 춤추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 때 있어요. 앞장서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몽산을 통하면 그런 영향력이 주변에 끼칠다. 나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 줬잖아요. 뒤에서 보는 사람들 또 줬어요. 한 사람이 앞서서 좋은 일을 하고 가면 그 뒤로 따라가는 많은 사람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이분들이 가는 길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러 따라와 지푸른 봄이 돌아오면 따가운 그 햇살 아래서 지표도 지표를 말하는 가능하다. 지표를 말하기